하루에. 그럼 현상 딱 지금 말이 없어. 제또라. 입을 곧 다물고. 아 말을 해야 되는 거야? 필요 없는 말이면 나중에 지우면 되는 거고. 아 그래. 쓸 말이 있으면 살리면 되는 거지. 몰랐어 그런 기능이 있는지 카메라를 추면서 나한테 그런 기능이 있는지 자 우리는 지금 오덴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코엑스에서는 혼자 들고서 구멍구멍 거리면서 잘라 걸 하라고 지금 덴마크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한국은 27도라는데 여기는 14도 너무 추워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계절을 지금 못 즐기고 건너뛰게 생겼네요 이제 돌아가면 여름이 되어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는 완전히 이제 막 피어나는 봄입니다 꽃들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아직 잘 안보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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